오! 등에 김현수가 공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절대 고위가 아니에요. 뒤에 오히려 더 오른손 타대인 김동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김현수 선수가 신일고 서류배인데 김현수 선수가 조금 서운한 그런 눈빛을 봉준분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봉준분 선수가 뒤에 김동주 선수가 있는데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할 일이 없거든요. 앞타석에서 김동주 선수가 3진은 당했습니다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잖아요. 145의 빠른 볼이 옆구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봉준분 선수도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제스츄인데요. 주자는 투어운 이 대결이 벌만해졌어요. 그렇습니다. 3도 1로 변화굴 밀었습니다. 오른쪽 3아웃 도톡으로JO 이 tonnes 감사합니다.